우리 아파트가 비싸다고? 5억이면 싼 거예요. 시세 잘 모르시는구나. 아파트 시세가 궁금할 때 직빵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한눈에 바로 보다. 실거래가 여기 다 있네. 직빵. 아파트 보러 왔다고요? 아우, 나 지금 깜빡하고서 운동하러 나왔는데 2시간만 기다려줄래요? 아파트 보고 싶을 때 직빵으로 아파트를 직접 가본 것처럼 생생하게 보다. 아파트 보러 안 가요? 직빵으로 다 봤어요. 직빵. 아파트 집주인인데요. 큰애가 이번에 결혼을 해서 집 좀 빼줄 수 있을까? 아파트 필요할 때 직빵으로.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쉽고 빠르게 찾다. 아파트도 직빵이? 직빵네. 직빵.